아, 주말 새벽부터 비라니용 군입대 통보 다음으로 실은 우치 통보 하지만 정륜선촌과 함께하는 경기 하이라이트 선출 한명의 큰 악세 리그 토요 3부 싱글 A 지구를 지키는 파워레인저스와 82년 개띠들의 야구팀 에디티 덜스 경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아, 빗맞은 삼당과 빠른 발로 내 안타를 만들어내는 슈퍼소닉 민주농 선수 정의치였으면 더블아웃인데 런너의 스틸로 2루와 숏의 수비 범위가 좁아지면서 안타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주자가 움직이니까 숏과 세건에 움직일 수밖에 없고 넓어진 공간으로 안타가 만들어집니다 민주농 선수 또 스틸을 시도합니다 마음이 급한 캐쳐의 악성구로 1점을 내주고 말해요 언더사이드 투수의 피칭 동작과 전제 동작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민주농 선수가 피칭 동작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스틸을 시도하였고 캐쳐가 송구하려는 시점에는 이미 3루의 다 다른 상태였죠 캐쳐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마음만 급하니 악성구로 이어져 1점을 주고 맙니다 여친에게 오빠 잘했지? 라고 칭찬받고 싶어 하네요 민주농 선수가 여친을 찾는 사이 이묘택 선수는 4구로 홀로 걸어 나갑니다 캐쳐의 1루 송구 외로운 이묘택 선수의 보네드 플레이로 아웃카운트 하나가 늘어납니다 다시 주자는 1,2루 파이팅 넘치는 캐쳐 김영준 선수 히트 아 그런데 쇼스탑 김영준 선수의 나와라 가제트 8로 더블아웃입니다 오 신정아 투수 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날 평균 116킬로의 최고 우속 119킬로의 속구와 106킬로 슬라이더로 에디지 더블스 친구들을 확실히 훈육시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전국대회 우승팀 1부 디펜스 1팀부터 수많은 3부팀까지 어마어마하게 경기를 뛰는 무시무시한 1번 타자 김용주 선수 아 하지만 네아플라이로 나가리 겁나게 웃기고 재미있는 2번 타자 박동진 선수 아 3루 실책으로 1루를 진로하고 도루로 2루까지 귀엽게 볼을 맞고 나가는 김준승 선수 요추 5번을 정확히 맞는 유경종 선수 유경종 선수의 노추 5번 희생으로 주자는 말루 오우 히트 이야 정종대 선수가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해보지만 타구가 더 빠릅니다 아 레프트가 한번 더듬고 쇼스탑이 빠른 스텝으로 릴레이로 연결이 안되면서 동점을 주고맞니다 물론 저정도면 사야에서 자는거지만 저는 뱀 동작을 말하는거 아시죠? 골프쳐서 시잉도 안돌아가고 자기 발목을 사정없이 까고 헛스윙까지 하면서 삼진 칼슬라이더의 깜짝 놀란 권태주 선수 116킬로의 석구와 106킬로의 칼슬라이더로 허시윙 삼진 공수교대 아 4구로 선수주자를 내보내고 음 제구가 안돼요 바꿔달라고 하네요 유경전 선수와 투수교체된 김지환 선수 오우 108킬로의 패스트볼 아 그런데 김지환 선수도 제구가 힘들어 보이네요 아이쿠 딱밤한데 맞고 안괜찮아 아픈데 웃으라고 해 오우 히트 우중간을 가르는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들여 다시 3대2로 앞서나가는 지구를 지키는 파워레인저스 아 제구가 안돼요 두 번째 투수교체 하지만 계속되는 제구 불안으로 밀어내기 1점 추가 아이고 포수까지 왜 이러시나요 또 밀립니다 밀려 또다시 투수교체 유쾌한 박동진 선수 4번 타자 백종태 선수 아아 하지만 인필드 플라이로 원아웃 하지만 불안한 잭으로 또 1점을 주고만 해요 오우 삼진 오우 삼진 이야 연희은 삼진 박동진 선수 멋집니다 오우 매쉬 오우 매쉬 연봉이 얼마인데 시루떡 박동진 선수 피칭 실력과 유쾌함으로 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오우 오우 맛있어? 아니요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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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아웃에선 계속 맞아 나가자고 하네요 피하지마 맞아야 돼 우린 119키로로 맞으면 아파요 아파 저건 진짜 아프겠는데요 야 저건 진짜 아프겠다 야 저건 진짜 아픈거 같아 데드볼 3개는 바꿔야 되는거 아니야? 괜찮아? 4개 아니야 3개 4개 다 로콜롤이 있죠 예의있게 인사하는 신정아 선수 하지만 이야 견적 아웃시키고마네요 얌마새끼 아웃드려 이날 카메라한테가 고장해나서 제대로 못찍어서 죄송합니다 아임쏘리 이야오 아오 우리 삼진 아아 역시 김영주 선수 김영주 선수 저런 애음쏘리 이씨 멋진 히트에 이어서 에이구 걸리고 말았네요 왓다리가듨리 토끼모리 아아.. 민조롱 선수의 발엔 안되겠죠? 아아 하지만 빠른발과 나와라 가제트 8로 어려운 코스를 잡아냅니다 음 두번째 타자도 평범한 이 땅으로 투아웃! 분위기 좋은데요 아아 민조롱 선수 열리면서 3땅! 빠른발! 아아 하지만 이번엔 안되네요 빨리 뛰어 이 새끼야 빨리 뛰어 박동진 선수 누구 닮지 않았나요? 후감과 더 재미있는 2편을 기대해주세요 최대한 빨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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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